마약과 같은 불안, 중독성은 사회적으로 문제집되고 있습니다. 중독? 마약 중독만큼 무서운 당중독. 이것이 많아지면 당뇨의 위험이 41%.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면역력을 파괴하고 암세포까지 철학이 한다. 해장암의 발생 위험이 87%나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있습니다. 암세포가 자랄 최적의 조건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하루 당 섭취량이라고 해요. 단맛에 빠진 대한민국. 전 세계는 지금 당과의 전쟁 중. 당골을 정말 안 먹으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보이지 않는 곳에 당 성실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얘가 1등. 많이 달지 않은데요? 설탕을 50%를 먹는다. 닭 설탕 50개가 넘는 것을 지금 XX에서 드셨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 내 몸을 점령한 단맛. 숨어있는 단맛은 대체 어디에? 그리고 250이 넘던 혈당 수치를 정상으로 되돌린 몸신의 달콤한 건강법. 설탕 2청 밀려 사용하지 않고 3년째 약을 끊으시게 된 상태까지 오셨거든요. 보통 불고기 양념을 할 때 설탕이 한 20g 정도. 이거는 4.1g 정도밖에 안 돼요. 건강 챙기고 당당한 단맛. 확실히 즐길 수 있는 방법. 이거 특허네. 오늘 모두 공개됩니다. 대국민 건강 프로젝트 나는 봉식이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막강 건강 정보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큰 눈이 정말 멋진 남자입니다. 최지원 씨 함께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그전에 할 게 하나 있는데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당들아라뙤장 당들아라라랑 자 당들아당lla 락 당들아라라랄 허희 매일 당하는 남자 이젠 그만 당하고 싶어 당들아라라랑 당들아당 해엣! 당들아라라당 안녕하십니까 채지훈입니다 참 그 이상이 30분을 마쳤는데 이렇게 한 거 같아 당했다 당했어 제가 이거 정말 못하는데 형님께서 또 이거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당당당당당하는 남자가? 제가 당분을 너무 좋아해요. 일단 탄산음료 중독에다가 그리고 음식 같은 데에도 설탕이 많이 들어가는 편이고 또 먹고 난 다음에 달달한 디저트 같은 거 꼭 모아야 되는 그래서 과연 이 건강에 적신호가 와 있지 않을까 굉장히 우려된 마음에 도움을 청하고자 이렇게 몸신에 나왔습니다. 지금 말씀 들어서는 입맛으로서는 완전히 요즘 세대 입맛 또는 여성 입맛이네요. 디저트를 꼭 해야 되는. 그 이상인 것 같아요. 과연... 저희 와이프보다도 더 많은 강물을 섭취하고 있으니까. 오늘 최재원 씨를 모신 이유가 아마 있을 겁니다. 오늘의 주제는 우리나라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입니다. 이것이 많아지면 당뇨의 위험이 41%, 고혈압은 66% 높아집니다. 그런가 하면 뇌졸중, 치면관 질환, 그리고 치매까지 유발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문제입니다. 암세포와 염증을 유발시키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이것의 과잉 섭취라고 합니다. 과연 우리 몸의 면역력을 떨어뜨려서 암을 유발하게 하는 오늘의 주제는 무엇일지 전 세계적 관심사 오늘의 주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아우, 목말라. 아우. 그냥 마시기에는 재미가 없을 것 같고 우선 설탕을 좀 넣겠습니다. 아우, 달아. 약하지? 좀 약한 것 같은데? 좀 더 넣어야겠다. 진짜 다 묶어요? 이왕 넣을 거 그냥 이렇게 넣지 뭐. 아우, 어떻게 하나 하려고. 나머지는 입에다 털어넣어. 자, 아우, 목말라. 아우, 목말라. 어머, 어머, 어머. 아우, 쩌. 달달. 맛있어? 오늘의 주제 바로 이겁니다. 이겁니다. 단맛이 내 몸을 녹인다. 단과의 전쟁. 바로 오늘의 주제입니다.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오늘의 주제 겁납니다. 단맛이 내 몸을 녹인다. 단과의 전쟁. 오늘 나는 몸신이다. 단과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단과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최근 단맛을 줄여야 한다는 뉴스를 많이 보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뉴스를 접할 때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그 생각하실 것 같아요. 아우, 나는 케이크는 안 먹어. 탄산음료 안 먹고 있고 우리 집에서도 요리할 때 거의 설탕을 안 써. 그러니까 나는 괜찮아. 아마 이런 생각들 참 많이 하실 것 같은데. 하지만 놀랍게도 우리가 먹는 여러 가지 음식 가운데 또는 맛있는 음료 가운데 숨겨져 있는 당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변우미 씨가 잠시 앞에서 뭔가를 하셨단 말이죠. 변우미 씨, 아까 들어간 설탕의 양 기억하시나요? 기억하고 싶지 않은 만큼의 엄청난 양입니다. 선생님, 어느 정도인지. 제가 보니까는 죽으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예요. 이 학교는 설탕, 저기 학교 갔다 와서 대접에다 물 한 그릇 하고 설탕 세 숟가락 넣고 푹 마시고 그랬는데. 맞아요, 맞아요. 우와, 그때는 어떻게 그렇게 살아남았나 몰라. 제가 아까 그게 어느 정도 양인지를 제가 직접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자, 이만큼입니다. 이게 따지고 보면 72g이에요. 그런데 72g 그러면 지금 감이 잘 안 오실 겁니다. 이거를 다시 정확하게 정리를 해보면 바로 각설탕 전부 다 해서 24개의 양입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현재 한국 성인이 평균적으로 섭취하는 하루당 섭취량이라고 해요. 평균이 저만큼이라는 거죠. 일주일도 아니고 하루. 하루가? 하루. 그러니까 저만큼씩을 평균 먹는다 그러면 저희가 한 달에 2.1kg의 당을 섭취하고 있는 겁니다. 실감이 아닌가 정도입니다. 술탕을 세상에 우리가 한 달에 2.1kg이요? 잘못 알고 계신 거 아니에요? 너무 많은 것 같죠. 2.1kg가 정확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하루의 평균 양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당 섭취량을 줄여야 한다고 하는데 한국인이 이렇게 많은 당을 먹고 있다. 오 박사님 대단하네요. 대단하죠. 사실은 집에서는 설탕 안 쓰죠. 이렇게 안 써요. 그런데 여러분이 먹는 가공 음식에 이 설탕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하루 권장량, 설탕의 권장량을 50g 이하로 해라 라고 권장하고 있다가 최근에는 건강상의 문제로 25g까지 줄여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인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찬찬찬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콜라예요. 콜라. 네. 콜라 하나에는 설탕이 27g 들었습니다. 27g. 전장량을 이거 한 캔만 먹어도 훌락 넘어가고요. 두 캔을 먹으면 50g이 훅 넘습니다. 또 음식에서도 이 당 함량이 높은 것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조민희 씨 어제 점심에 혹시 뭐 드셨어요? 어제 제가 점심에 전혀 저는 설탕이 안 들어가 있는 깨끗한 물냉면으로. 멋지다. 이미 그 한 그릇으로 세계보건기구가 제한한 하루 건강 섭취량인 25g을 훅 넘어요. 설탕 뿌려서 먹었는데요? 안 뿌려서 먹었는데요? 그렇죠. 설탕 뿌려 먹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 지금 뿌려 먹는데? 왜냐하면 이 물냉면 한 그릇에 이미 설탕이 한 31.2g 정도 들어있거든요. 실제 이 31.2g이 이 각설탕 10개 분량이에요. 입에서 느끼는 단맛은 전혀 느끼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당을 드시고 있으시거든요. 특히 이 평소에 단 것을 안 드시는 분들의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짠맛 뒤에 또 매운맛 뒤에 숨어있는 당.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드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당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시는 시간 가지시고요. 앞으로 어느 정도 내가 당을 섭취하고 있는지 꼼꼼히 체크하시면서 건강한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와 정말 다행이다. 왜요? 김입냉면 먹었어. 그런데 말이죠. 이 달달한 걸 먹게 되면 저처럼 이렇게 살찌거나 당뇨의 위험성이 높다는 거는 온 국민이 다 공감하고 있는 현실인데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암, 염증, 면역력 얘네들도 이 달달한 것에 단맛과 연관이 있다 이런 말씀 아니십니까? 달달한 맛 맛있게 즐기고 계십니까? 이것이 많아지면 당뇨의 위험이 41% 면역세포 기능이 뚝 떨어지고 회복될 시간이 없이 염증 상태를 활성화시키고 암세포가 자랄 최적의 조건이 생기는 거예요. 면역력을 떨어뜨려 암세포까지 자라게 하는 단맛의 최후 곰탕 먹었던 것 같아요. 건강 생각에서 물장 먹었던 것 같아요. 단맛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안심할 수 없다. 사실은 O 음식에 설탕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닭설탕 50개가 넘는 것을 지금 O에서 드셨어. 아우 심하다. 식품 곳곳에 숨어있는 단맛의 정책. 커피백스 이렇게 적용해요. 콜라를 유독 먹을 땐 진짜 행복해요. 검사 결과 보여주세요. 달달한 음식의 배심. O 단계에 해당이 되십니다. 콜라운증이 더 악화될 수 있어서 과다한 강섭취가 나온 충격적인 검사 결과. 그리고 설탕 조청 밀려 사용하지 않고 단맛을 주는 그 정체는 무엇일지 단맛은 올리고 혈당은 내려준 당당한 단맛의 정체는 샐러드인데 달콤해요. 달콤한데? 너무나 놀랍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단맛이 내 몸을 녹인다. 군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오늘 말씀해주실 몸신 주치의를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큰 목소리로 모셔보죠. 나와주세요. 목신! 국제보건기구의 가공식품 속 하루 당 공고량 25g. 그러나 한국인은 무려 하루 72g의 가공식품 속 당분을 섭취하고 있다. 당분의 과다 섭취로 인한 문제점을 끊임없이 연구해온 젊은 명의. 세계가 인정한 내분비 내과의 권위자 인수 교수. 오늘 몸신 주치의 본인 소개를 직접 해주시겠습니까? 서울의대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 내분비 내과 교수 임수라고 합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다시 한 번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죄송합니다. 자세한 소개. 이진환 기자께서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좀 임수 교수님에 대해서 취재를 좀 해봤습니다. 아시아태평양 동맥경화학회 젊은 연구자상 수상. 대한내분비학회 젊은 연구자상 수상. 대한방료병학회 젊은 연구자상 수상. 젊은 상은 저분이 아니죠. 현재 아시아태평양 강료병학회 한국 대표로 있고요. 또 나이 많은 교수들도 하기 힘들다는 SCI법 논문. 위대편 달성을 이미 하신 정말 대단한 경력자의 소유자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먼저 당을 알아야 할 것 같아요. 단순히 설탕만 생각해서는 답이 안 나오거든요. 72g이라는 게요. 당은 우리 몸에서 꼭 필요한 에너지원입니다. 그래서 당이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 우리가 당분을 섭취하면 포도당 형태로 변화하게 되어서 이게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꼭 필요한 필수의 영양소인데 문제는 그것을 과다하게 먹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과다하게 먹으면 에너지원으로 충분히 사용된 이후에도 그게 간이나 근육이나 지방조직에 저장이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지방 간 여러 가지 문제들이 2차적으로 생기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것이 그렇듯이 과다하게 섭취하는 게 문제고 또 설탕의 경우에는 나쁜, 위해한 그러한 작용이 거의 한 시간 만에 다 일어나게 됩니다. 한 시간 만에. 이게 단 것을 먹었을 때, 당을 섭취했을 때 한 시간 안에 우리 몸에서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지금부터 그것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화면과 같이 보시죠. 우리가 단 것을 섭취하게 되면 이 입 안에서 벌써 충치나 이런 것들을 야기시킬 수가 있고 식도를 거쳐서 위장관 내로 넘어오게 되면 혈액의 급속도로 흡수될 수 있게 이렇게 단당류 형태로 변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당류 형태가 과다하게 섭취되었을 경우에는 간에 침착해서 지방간을 일으키고 바로 그렇게 짧은 시간에 일어났나요? 네. 한 20분 내에 벌써 과당의 상태는 간으로 저장이 될 수가 있고요. 또 과다한 이러한 당은 염증 반응을 일으켜서 우리 몸의 염증 상태를 활성화시키고 30분 근처에 되면 교감신경이 자극되어 되어서 혈압이 올라가고 뇌에도 영향을 주어서 도파민, 그게 이제 우리 몸에서 중독 작용을 할 수 있는 도파민의 호르몬을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게 조금 더 유지가 돼야 되는데 단순당 형태는 급속도로 또 대사가 되어서 1시간 이후에 급속도로 허기가 지는 그러한 형태와 돼서 피곤함, 나른함, 졸림 등이 같이 생기게 되어서 초창기에는 혈당이 높아서 문제고 나중에 대해서는 혈당이 급속도로 또 떨어지게 됨으로써 우리 몸의 밸런스, 전체적인 균형을 망가뜨리는 가장 좋지 않은 형태가 많은 양의 과당을 섭취되었을 때 나타나는 우리 몸의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급속도로 이 혈당이 올라갔다가 또 확 떨어지고 이 순간에 사실은 그걸 참지 못하고 그러니까 식사 후 한 1시간쯤에 다시 뭐를 집어먹게 되는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군요. 혈당이 올라갔을 때 우리는 그거를 자연적으로 낮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호르몬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중요한 물질들이 우리 몸에서 생기게 되는데요. 보통 5시간 정도가 지나야 그러한 호르몬들이 정상이 되고 면역 반응도 되돌아오는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단 거를 먹고 나서 5시간까지 참 못 기다리고 또 다시 먹게 되죠. 그러면 면역 반응이 회복될 시간이 없이 계속해서 악순환을 반복되기 때문에 5시간 주위만 지켜서 먹으면 괜찮아요? 적어도 5시간이 조금 더 이제 시간 간격을 두고 근데 밥 많이 먹고 그런데 5시간 넘으면 밥에 들어가서도 영양분이 충분할 텐데 우리는 또 궁금하잖아요. 서너 시간 지나면 입이 궁금해. 그리고 입이 써. 야 그 케이크 좀 갖고 와라. 갖고 오는 게 내 그 저 커피도 좀 가져오고 냉장고 그 저기 뭐야. 과일은 뭐 맨날 썩니 좀 가져오고 밥도 밥 먹는 것 같아. 그거예요. 먹으러. 이거 먹고 저거 먹고 이러잖아요. 후식배 따로 있고 과일배 따로 있고 이제 밥배 되면 밥배가 따로 있고 근데 이제 이런 것이 반복될 경우에 우리 몸은 완전히 그 균형을 잃어버리게 되는군요.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과당. 우리가 당분 섭취를 너무 많이 하게 되면 우리 몸에서 면역 세포가 가장 먼저 손상을 받습니다. 가장 먼저 손상을 받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이 혈당이 대사됨으로써 생기는 활성산소 산화 스트레스 이러한 것들이 직접적으로 면역 세포를 공격해서 우리가 우려하는 그러한 암 세포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 자랄 수 있게 하고 우리 몸에서 꼭 필요한 이러한 전투병과 같은 그러한 NK 세포의 숫자를 급격적으로 줄여서 우리 몸에서 여러 가지 안 좋은 면역 반응이 생기게 되고 우리 몸 상태가 불균형이 되면 염증 상태가 올라가게 되고 조금만 외부적인 요인이 있으면 어떠한 질환이든지 생길 수 있는 게 이제 면역 만성 염증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단맛은 우리 몸 면역을 망가뜨려서 우리를 더 괴롭게 하는데요. 이 당이 잘 조절되지 않는 당뇨병 환자들의 경우를 살펴보면 일반 암이 정상 사람보다 4, 5배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특히 대장암은 2배에서 4배 정도 증가하는 것이죠. 아이고 또 미국에 가면 미네소타 대학이라는 게 있는데 이 대학에서 연구를 했더니 일반인인 경우에도 당분이 높은 음료수 이런 콜라 같은 음료수를 주 2회 이상 드시는 분은 최장암 세포가 많이 생기게 되고 최장암의 발생 위험이 87%나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어 있습니다. 당분 섭취가 면역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게 가장 기본이 되는 말씀인데요. 관련한 질환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당분을 과다 섭취했을 때 생길 수 있는 질환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면 우리 몸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손상을 주지 않는 장기가 없습니다. 눈에 있어서는 시력 손상을 가져올 수가 있고 또 콩팥을 망가뜨려서 투석을 하게 하고 또 다리를 괴사 이렇게 다리가 썩거나 이렇게 괴사가 오게 하는 것도 문제고 남자에서 또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 남자에서 또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 발기부전도 이러한 당뇨병이 달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 몸에서 꼭 중요한 것이 이러한 당분 과다 섭취를 줄이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 성분이 높아지면 사람이 갑자기 피부가 늘어진다거나 노화가 급격하게 진행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과당을 섭취하게 되면 우리 몸의 중요한 효소들의 작용을 억제하게 되고 특히 피부에도 관련된 콜라젠이나 이런 피부의 탄력성을 유지하는 효소들에도 안 좋은 영향을 주어서 피부 노화를 정말 부유한 말씀이네요. 큰 확인이 나왔습니다. 피부 노화를 숙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저는 그래서 그렇게 안 늙어 보이려고 단 거를 정말 안 먹으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런데 정말 의외로 저는 냉면에 저는 당이 그렇게 많이 들어있을 거라고 상상을 못했는데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음식들이 그렇게 들어있는 음식들이 많다고 하니까 그게 어떤 건지 정말 궁금하고요. 그리고 하루 평균적으로 우리가 당 섭취량이 72g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거 어디 숨어있어요? 그거 좀 피해서 좀 안 먹고 싶거든요. 진짜? 저희 분명히 설탕 형태로는 72g 안 먹거든요. 안 먹어요. 그런데 이게 숨어있다는 거고 단순하게 그냥 입에 쩍쩍 단맛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먹는 음식 가운데 식품 가운데 어디에 그렇게 당이 숨어있는지 저희가 자세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달달한 음식을 싫어하는 당식. 그래서 당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거 뭐야? 이틀치야 저게. 나도 모르는 사이 무심코 먹게 되는 충격적인 당의 약. 저희 분명히 설탕 형태로는 안 먹거든요. 저거 어디에 숨어있어요? 이게 지금 이 안에 있는데요. 대체 이 많은 당들은 어디에 숨어있는 것일까? 이건 진짜 놀랍네요. 우리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서 설탕을 50%를 먹는다. 충격이다. 충격. 단맛을 가린 채로 당신의 식탁에 오른 당. 지금부터 하나하나 파헤쳐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당을 그렇게 먹고 있습니다. 과연 숨겨진 당은 얼마만큼이고 어디에 이렇게 많이 들어있을까? 지금부터 확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실생활에서 세 가지 정도를 꼽을 수 있겠는데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보다는 우리 최재원 씨 식단을 한번 보고 같이 살펴보면 금방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금방 아실 것입니다. 제가 길라자기를 잘 했나 보죠, 그래도? 그래요? 뭐 얼마나 드셨길래 그런지 첫째 날 식당부터 저희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보시죠. 본인이 한번 직접 말씀해 주셔보세요. 왼쪽 상단 위에 오믈렛 만들어서 아침에 먹은 거고요. 스마일? 네. 먹고 난 다음에 콜라 아니에요? 저기 위가? 아, 예. 콜라는 기본이죠. 아, 기본으로? 네. 아침에? 세트. 달걀하고 콜라는 거. 아침에 계란 먹고 나면 아무리 느끼하니까는 네. 대신 몸을 건강할 생각에서 큰 캔은 안 먹지 않고 가장 작은 캔은 항상 애용하고 있어요. 칭찬해 주셔도 되는 부분이에요. 칭찬. 그 옆에는... 여기는 코코넛 주스. 아, 요즘 또. 건강 생각에서. 아, 요즘 또. 그리고 옆에 있는 그... 망고 주스를 마시고요. 그리고 좋은 거 챙겨 드시네요. 네, 네. 그리고 저녁으로 왼쪽 밑에 치킨인데요. 반반. 반반 같아 보이지만은 두 마리 치킨이에요. 아, 그냥 가족끼리 많이 먹어요. 아, 두 마리구나. 한참 먹을 때. 엄청 먹어요, 얘가. 그래서 프라이드 한 마리, 양념 한 마리. 아, 참. 아, 참. 그리고 이제 옆에 가운데 그 달달한 빵. 아, 그리고 오른쪽 밑에가 제가 이제 꼭 건강을 위해서 챙기고 있는 포도하고 참외. 일단 이 밥, 이것만 보고 나서 조민희 씨 어때요? 네. 아니, 뭐 콜라를 좀 많이 먹어서 그렇지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애들이 있다 보니까 치킨이라든지 뭐 이런 음료수 같은 걸 좀 많이 어차피 그게 먹는 양이기 때문에 그다지 많아 보이진 않거든요. 근데 저 음식 안에 당이 얼마나 들어있을지 저희도 좀 비슷한 것 같아가지고 되게 걱정이 되거든요. 아니, 또 그런, 진짜 그래요. 여기서 또 생각해보면 그렇지, 중간에 저 정도씩은 우리가 또 지방이 깼다. 속당이 먹죠? 네. 속당이 먹죠? 속당이 먹죠? 속당이 먹죠? 제가 보기도 소식 한 날 같은데요. 아침을 굉장히 가볍게 먹었어요. 네. 실제적으로 저기에 숨겨진 당이 얼마나 되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어느 정도나 될지 좀 보여주실까요? 네. 먼저 이게 이제 25g으로 세계보건기구, 또 우리 한국영양학회에서도 일단은 추천하는 권장하는 양이고요. 이 정도는 허용하는 양이 되겠습니다. 이 정도는 이제 50g 허용양이고요. 이 정도는 이제 더 건강을 위해서는 이 정도로 줄여라 하는 권장량까지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 떨린다. 어떻게 하냐. 자, 그렇다면 얼마나 먹었는지 정확히 분석을 하셨죠? 네. 첨가된, 가공식품에 첨가된 당의 양입니다. 보여주시죠. 이 정도로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이걸로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좋은 길을 달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아니, 설마. 우와. 우와. 얼마나 먹었지? 뭐야? 아니, 저거. 말도 안 돼. 정말. 우와. 설탕을 들이붓네 봐. 우와. 설마. 정확하게 해야 돼서. 정확하게. 잠깐만요. 최재원 씨 나와 보세요. 어머나. 최재원 씨 나와 보세요. 그 정도라 그래요? 아니, 저 정도가 된단 말이야? 먹고 와. 지금 이 수치를 최재원 씨가 확인을 하셔야 돼요. 여기. 여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201이요? 201. 그러면 하루에 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50인데. 지금 허용하는 양 50g에 비하면 4배가 넘게 지금 드시는 거예요. 살마를 잃었어. 지금 여러 가지 음식 중에 음료수 부분이 좀 기여를 했을 것 같고 다른 이러한 과일들도 약간 기여를 했을 것 같습니다. 둘째 날을 보시면 조금 더 놀라운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더 놀랍다고요? 둘째 날 한번 확인을 해보죠. 일단 확인을 하죠. 둘째 날은 저희가 한번 감을 잡아보겠습니다. 충격이다 충격.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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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죠? 설명을 해주세요. 빵류를 오전에 먹었던 것 같고요. 아, 쿠라쌈을 드셨네. 저게 또. 그다음에. 네. 저게 딸이 성당 갔다가 받아온 간식인데 맛있어 보여서 팝콘치킨이라고 그걸 뺏어 먹었었고요. 네. 그리고 왼쪽 칠 하단이 블루베리 굉장히 단맛 나게. 응축해 놓은. 시럽 같은 걸로. 그런데 물을 좀 타셨나 봐요. 네. 너무 달아서 좀 먹을 수가 없어요. 아, 본인한테도 너무 달아서. 네. 콜라에 한 10배 이상 달아요. 그래서 탄산음료를 좀 줄이려고 저걸 만들었는데. 저거 만만치 않더라고요. 굉장히 힘들어요. 먹고 있는데. 흡족스럽게 블루베리. 그래도 건강 생각해서. 그래도 건강 생각해서. 그 옆에는. 가운데 있는 게 이제. 저건 뭐예요? 제가 애용하는 음료수. 탄산음료 가운데 있는 거 하나만 빼고 네 개는 먹었어요. 그러니까 음료 네 개를 마셨다는 거죠. 네. 그 옆에 마지막에 과일이에요? 과일이에요. 포도. 자, 둘째 날. 얼마큼 나오는지 한번 봐요. 아니 둘째 날. 제가 봐서는 좀 빠진 게 있는 거 같아요. 뭐뭐요? 우선 밥이 없어요. 전혀 안 드셨나요? 밥은 어디 갔어요? 밥은. 저는 가운데 갈비탕 먹을 때 밥은 이제 먹었죠. 밥 한 공기 드셨고요. 네. 밥 한 공기 먹고. 그 나머지는 밥을 안 먹고 있는 소식하는 날이고요. 어머. 소식인데? 소식. 그리고 이제 소식하다보니까 당이 떨어져서 당은 좀 섭취해 줬던 날이고요. 아. 난 잘못한 거 없는 것 같은데 진짜 이상하네. 확인합니다. 이날 정말 신경 쓴 식단이에요. 소식하다라고 밥을 줄이시고 탄산음료와 기타 과일로 채우셨는데 도넛이도 보이고요. 도넛이. 교수님. 이거 한번 볼까요? 이번에도 시간 관계상 이것으로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어머나. 근데 둘째 날 거는 배부른 거는 그다지 없는 것 같은데. 사실은 입에서 항상 녹아 없어지는 것들이어가지고. 저거 뭐야? 잠깐. 어? 말도 안 돼. 300. 300 넘었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저도 잘 보입니다. 선생님. 어떻게 해야겠어요. 왜 이렇게 지금 400이 넘었는데. 살던 상이 어떻게. 10,000원. 어떤 상이 진짜. 큰 걸 올려놓고 덜 걸 그랬어요. 네. 정확하게 410g웁니다. 2배를 먹었네. 2배. 첫날보다 2배를. 아유 심하다. 아유 심각하네, 근데. 그런데 지금 먹은 거에 그렇게 지금 설탕 들어갈 있는 게 없는 것 같은데. 선생님, 이게 확실하십니까? 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 곳곳에 당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특히 이렇게 410g이면 각설탕 아까 말씀하셨듯이 하나가 3g이니까 이렇게 하면 거의 한 140개 정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틀치를 잘 적어보셨기 때문에 이틀치를 잘 합쳐서 600g이면 우리가 익숙하죠, 600g은. 고기 한 근육이 600g이고 이거를 이틀 만에 다 드신 거기 때문에 지금 무슨 포도도 담그는 것 같아, 포도지. 엄청난 얘기야. 아, 나 진짜. 아니, 이거 제가 납득을 못 하겠어요, 지금. 납득이 안 간다 하셨기 때문에 아이고. 야, 이거 충격이다, 충격. 정말 이건 소고기 한 근 무게가 그대로인데 이거 한번 들어보시고요. 이틀에 설탕을 이만큼을 드셨다는 이야기고요. 이 식생활을 온 가족이 지금 같이 하고 계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납득하실 수 있도록 하나하나 소개를 해드릴 텐데 그것 좀 들고 계세요. 거릅니다. 지금 이제 우리 최재원 씨가 드신 거에서 숨겨진 당이 가장 많이 숨어있는 곳이 바로 다시듯이 음료수입니다. 첫날 아마 몸에 좋다고 드신 것이 코코넛 주스하고 망고 주스는 몸에 좋으라고 드셨을 거예요. 이런 과일당에도 과일 주스에도 이거 제가 합해보니까 43g. 더군다나 아침에 드신 그 콜라 한 캔이 덧붙여지면은 그것만 해도 거의 70g인데 또 오후에 또 하나 더 드셨잖아요. 그래서 음료수에서 첫날 드신 것만도 97g입니다. 그리고 32개, 박설탕 32개고요. 둘째 날의 경우에도 정말 심각한데요. 둘째 날에 블루베리 주스 이렇게 희석해서 드셨는데 거기에 제가 보니까 한 28g 정도 당이 이미 하루 권고량의 반 정도 들어있고요. 여기에 비타민 음료 또 병, 커피, 탄산 음료 이런 거 드셔서 거기에 거의 100g 정도 들어있고 또 오전에 무슨 따님이 갖고 온 팝콘치킨 그거 옆에 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또 콜라를 드셔서 음료수에서 드신 것만 거의 지금 제가 해산해보니까 160g 정도니까 박설탕 50개가 넘는 것을 지금 음료수에서 드셨어요. 절반의 음료수구나. 과연 이만큼의 당을 섭취하게 만든 그 주범들을 하나하나 좀 밝혀주시죠. 첫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음료수 속에 포함된 당이 되겠습니다. 음료수 만드는 과정에서 액상과당이라는 것을 씁니다. 액상과당은 설탕보다도 조금 더 단맛을 빨리 느끼게 하는 그러한 정제된 당 성분이고 실제로는 설탕보다 가격이 좀 더 저렴하기 때문에 많은 회사에서 액상과당을 선호합니다. 아무튼 음식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은 복합탄수화물 이러한 단순당이 아니어서 흡수되는 데도 시간이 걸리고 이렇게 포만감도 오래 느끼게 해서 추가적인 음식 섭취를 제한하는 반면에 이러한 음료수에 들어있는 이러한 액상과당은 급속도로 흡수가 되어서 에너지원으로 일부는 쓰이지만 과당과 같은 경우에는 간의 침착, 저장이 되어서 지방간을 유래하고 안 좋은 반응들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앞으로 잘 골라 드셔야 되잖아요. 기왕에. 그러니까 잠시 최재원씨 테스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료 좀 준비해 주세요. 최재원씨가 오늘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나는 몸신이다를 통해서 설탕의 아이콘, 당의 아이콘으로 새롭게. 자, 그래서 저희가 최재원씨를 위해서 음료를 준비했습니다. 왜 쓴숨을 찍고 그러세요? 아니, 쓴숨이 아니라 보고 싶은 게 너무 기분이 좋아요. 달치 좀 가져가면 안 돼요, 이거? 아까 그 설탕을 보고도 찍었어요. 농담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러 종류의 음료수를 놨잖아요. 이걸 당에 적은 것부터 많은 걸로 본인이 생각하시게 줄을 한번 세워보실까요? 순서대로 놔보실까요? 가장 달지 않은 애부터 놓을게요. 네. 뭐 맛을 다 아니까, 당연히. 거의 정확할걸요, 저는. 다 달다. 금방 순식간에 줄을 세웁니다. 오렌지?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할게요. 이 가운데 본인이 즐겨 드시는 음료는 어떤 것들이죠? 거의죠. 거의. 네, 네, 네. 지금 딱 생각나는 음료? 지금은요? 네. 좀 줄여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저는 자몽. 자몽. 과연 그 선택이 옳은지 지금부터 확인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수 교수님께서 소개를 해주시죠. 최재현 씨가 비교적 잘 나열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그래도 상당 부분, 이렇게 고칠 부분이 있어서 같이 이제 살펴보면 가장 우리 최재현 씨께서 좋다고 해준 쪽이 자몽 주스인데 실은 얘가 놀랍게도 1등입니다. 우와! 1등이에요. 1등이네, 가장 많다고요? 네, 가장 당황한 분이 많고. 진짜 놀랍다. 그러면 여기가 되겠네요. 네, 이제 거기가 그쪽으로 되는 거고요. 많이 달지 않은데요? 그래도 그 안에 들어있는 당성분만을 따지고 보면 가장 많은 것으로 33g이 들어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이제 보통 저희가 100%라고 하면 상당히 우리가 신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것이 2등이 됩니다. 이거 100%인데. 이제 당뇨로 따지면 32g이 들어있어서. 우와! 이거하고 실은 큰 차이는 아닙니다. 32g. 이제 그 다음에가 이제 여러 가지들이 이제 동률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흔히 생각하는 콜라. 콜라는 아까 우리 임경수 교수님께서도 얘기하셨듯이 27g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이즈를 잘 보시면 이거보다 큰 사이즈도 우리들과 많이 먹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35g까지도 올라갈 수 있어서 주의가 요구하고. 제일 작은 건 지금 이 줄만 해도 저희 예상은 완전히 빛나갑니다. 완전히 빛나갑니다. 저희는 콜라가 가장 높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과일주스는 1등이었습니다. 잘 보시죠. 저희가 또 흔히 요즘 현대인들, 30, 40대 직장인들이 가장 즐겨하는 커피 음료가 역시 당이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설탕, 콜라하고 똑같이 27g이 들어있습니다. 오, 둘. 이 망고 주스. 망고 주스에서도 과당 성분을 포함해서 많이 당이 들어있어서 26g이 들어있고요. 이러한 주스, 오렌지 주스 저희가 건강이 좋다고 많이 소물도 하고 그러는데. 이거야말로 작은 겸이고요. 이것도 26g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도 있죠. 얘네 둘이 27g인 걸 감안하면 이 둘이 26g이라는 게 상당히 놀라운. 놀랐습니다. 생커피도 역시 많이 당이 들어있어서 18g이 들어있고요. 우리 최재현 씨께서 잘 맞춰주신 이 비타민 음료. 네, 네. 여기에도 17g의 당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를 하셔야겠다. 약간 여섯 개 이상이 들어있네요. 아까 세 개의 보건기구에서 권장한 양이 25g입니다. 25g을 기준으로 하면 이 두 개만 그 안쪽에 있고 이 이상은 한 병만 드셔도 이미 25g을 넘기 때문에 권장 수치를 넘어가는 것입니다. 여성들에게 있어서 자꾸 지방간의 발생이 늘어나고요. 소아, 당뇨 그리고 어린 나이에 지방간이 발생하는 건 모두 다 이 당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당 섭취는 유형 수준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요. 6세에서 11세 아이들이 하루 평균 가공식품을 통해서 섭취하는 당의 양이 77.4g에 이릅니다. 12세에서 18세 청소년은 81.4g이 됩니다. 이걸 1년으로 계산해보면 매년 아이들이 설탕을 29kg을 먹고 있는 거죠. 세계 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하루 성인의 섭취량이 50g인 걸 감안하면 매우 많은 양을 섭취하고 있죠. 고혈압, 당뇨, 동맥경화 이런 질환들은 중년 이후에 나이에 어울릴만한 병명인데요. 이런 질병들이 청소년들에게 일어나고 있으니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제일 뒷거라고 생각했는데 33일잖아요. 그런데 제가 요즘에 탄산음료를 줄이면서 애용하고 있는 게 뒤가 있어서 제가 이걸 자주 먹거든요. 아이들이 가장 선호하는. 얘가 얼마냐면요. 얘가 45회예요. 지금 처음 봤죠? 노래 처음 보셨죠? 그래서 지금 너무 놀래서 계시고. 그래서 저는 음료에서 당 섭취가 좀 높아진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셔서 저는 아이들 건강을 위해서 무과당 주스 이런 거 있잖아요. 무과당 음료. 그걸 먹이고 있어요. 참 좋은 엄마인 것 같은데 그건 괜찮은 거죠? 무과당이라고 하는 것은 제품 자체에 추가로 당을 넣지 않았다는 뜻이지 당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무과당 제품도 항상 이렇게 제품을 뒤로 돌려보면 영양성분 표시가 있으니 당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그걸 잘 확인하고 선택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세정연 씨 자리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숨은 당 찾기 계속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숨겨진 당이 지금 이 안에 있는데요. 과연 그 주인공은 무엇일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네. 자, 무엇인고 하니? 매운맛에 가려져 있는 당, 고추장이고요. 이건 건강한 단맛이라고 저희가 찾는 매실청입니다. 이건 진짜 놀랍네요. 고추장? 매실청 이건 좀 생각도 안 해요. 우리 당연히 먹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매실청 얼마나 좋아요. 고추장도 괜찮은 거 아니에요, 선생님? 아니에요. 고추장이 참 매운데 단맛이 있으니까 참 맛있는데 이거 할 적에 그 찹쌀을 새켜요. 엿기름에. 그런데 그 엿기름이 얼마나 단 건지 몰라요. 그걸로 엿을 만드니까. 그러니까 고추장도 안심할 수 없다 이거지. 그래도 저런 게 있어야 우리가 다 식단에 좀 맛있게 먹고 좀. 야, 고추장 없으면 어떻게 먹고 살아. 아니, 저거는 좀 빼자. 아니, 앞에 음료수는 그렇다 치고. 그래서 고추장이 나와주면 안 될 것 같은데. 아니, 저거는 괜찮다 그런 거 좀 없애자. 우리 한국 사람. 우리 한국 사람들이 꼭 우리 외국 갈 때도 챙겨가지고 그럴 때 필요한 게 고추장인데요. 우리 어맹남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고추장을 만들 때 엿기름을 포함해서 이렇게 당 성분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비율로 따지면 3분의 1 정도가 단으로 채워진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진짜요? 저희가 지금 미리 전체적인 용량에서 3분의 1을 좀 덜어놓았고. 지금 3분의 2가 있는 거죠? 네, 3분의 1이 지금 비어있는 상태인데. 여기에 실제적으로 3분의 1을 한번 채워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정말로요? 정말로요? 말도 안 돼. 엿기름을 했는데 또 설탕이 따라 들어가요? 그런 거를 다 합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한 2 정도는 들어가야 고추장이 우리가 실제적으로 감칠맛이 좋을 정도로 매운맛도 있고 단맛도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고추장에 3분의 1 정도의 당분이 더 들어가서 우리가 맛있게 먹는 그 고추장이 완성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통에 3분의 1을 더하고 나니 이렇게 돼버렸어요. 이걸 저희가 먹고 있는 거니까 이거야말로 숨겨진 당이고 숨어있는 당이네요. 생각도 못 해봤네요. 밥에도 비벼 먹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고추장 같은 게 없으면 여행 가서 항상 고생해서 항상 챙겨가잖아요. 그리고 고추장 볶음 할 때에 일부러 설탕을 넣잖아요.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추장 할 때도 설탕 더 넣어요. 원재료에도 이미 3분의 1이 들어있는데 더 맛을 내기 위해서 추가로 설탕을 더 뿌리는 경우가 있고 실제적으로 시중에서 우리가 떡볶이, 아이들을 좋아하고 젊은 사람들을 좋아하는 떡볶이도 왜 집에서 하는 것보다 밖에서 하면 더 맛있냐. 이러한 시판된 고추장에 이미 좀 당 성분이 많고 추가로 당을 더 뜨기 때문에 단맛과 매운맛이 이렇게 잘 궁합이 맞아서 그렇게 맛이 좋은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장년층에서는 제육볶음이라든지 약간 냉면도 이렇게 맵게 하는 고추장을 좀 치고 여러 가지 우리 음식할 때 고추장을 알게 모르게 많이 사용되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이렇게 당이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 이제 오늘부터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제육볶음, 오징어볶음, 오이무침을 할 때 많이 단맛이 들어가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해내는 게 건강한 단맛을 내자, 설탕 쓰지 말고 우리 매실청 쓰자. 선생님은 집에서 실제로 이거 해서 드시는 분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럴 때마다 자부심을 가지고 쓰시잖아요. 우린 설탕 안 먹는다. 매실청, 즉히 매실 자체는 매우 좋은 음식입니다. 특히 매실을 발효시켜서 하면 여러 가지 우리 몸에서 효소 반응이라든지 이렇게 좋은 반응이 일어나는데 우리 지부님들께서 더 잘 아시다시피 이렇게 매실청을 만들 때 설탕과 매실의 비율을 50대 50, 1대 1로 정확히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실을 꼭 필요할 때 적절히 사용하는 건 좋지만 여름에 좀 덥다고 매실을 계속해서 타서 물 대신 먹는다든지 모든 요리에 우리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서 매실청을 파 쓴다든지 그런 거는 설탕을 50%를 먹는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맞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설탕 중에서도 백설탕이 있고 흑설탕이 있잖아요. 그런데 백설탕보다도 흑설탕이 더 낫고 그리고 올리고당은 유산균의 증식을 도와주기 때문에 몸에도 좋다. 여기서 좀 배웠던 것 같은데 그런 거 다 맞는 얘기죠. 맞는 말씀도 있고 틀린 것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실제 우리가 황설탕, 흑설탕 하면 색이 조금 검은 티티하고 뭔가 덜 정제가 됐기 때문에 우리 몸에 좋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안타깝게도 백설탕의 경우에는 세탕수수의 원당을 정제를 해서 그대로 가공한 것이 백설탕이고요. 황설탕의 경우에는 이것을 좀 가열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설탕을 조금 가열하면 시럽이 될 때 약간 갈변화돼서 노란색이 됐듯이 황설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또 이 황설탕에 카라멜 같은 이런 것을 좀 넣어서 색과 향을 넣은 것이 흑설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백설탕이나 황설탕이나 흑설탕이나 마찬가지의 설탕이죠. 또 이제 지금 올리고당을 말씀하셨는데요. 실제 시중에서 올리고당이라고 판매하는 것은 올리고당 100%가 아닙니다. 거기에 물엿이라든지 다른 게 좀 섞여서 한 반 정도의 설탕을 우리가 먹는다고 생각하셔야 돼서 올리고당으로 즐기시더라도 양을 조금 적당하게 절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도요. 또 아는 게 시작이죠. 최재원 씨. 네. 알고 나니까 좀 명확해지고 앞이 밝아지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지금 머리가 복잡해지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지금 여기 최재원 씨가 굉장히 긴장하고 긴장을 지금 웃음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정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최재원 씨 뿐만 아니고 앞에 계신 우리 방청 검사단에서 또다시 이분들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앞에 나온 음식들 중에서 나도 저 음식하고 가까이 지냈었는데 라고 생각되는 음식이 있으시죠? 김정순 씨. 예 저는요. 뭐 다른 단 뭐 간식 같은 거 그렇게 찾지를 않는데 눈 떠서부터 해가지고 커피 믹스를 그렇게 즐겨 먹으셔요. 그러더러 식당을 가면 밥이 나오기 전에 저희 가서 커피 믹스 먼저 뽑아서 식 전에? 네. 그다음에 또 밥 먹고 나서 식 후에? 네. 그래서 하루에 한 적어도 일곱 여덟 잔? 아니요. 아. 피곤하다 그러면은 또 한 잔 먹고. 뭐 아홉 잔 마실 때도 아. 요즘은 줄이려고. 믹스커피 하나예요. 네. 설탕이 5.5g 들었어요. 7, 8개 먹으면 곱하기를 하면 되니까 5g만 들었다고 하고 8개 먹으면 5, 8, 40g. 그걸 매일 그렇게 드세요? 블랙커피를 그래서 블랙커피를 마셔봤는데 또 그거 마시고 나서 생각이 나요. 결국은 단계에 단계 실수예요. 그래서 중독이 돼서 이제 없으면 좀 불안하기도 하고. 저희가 가루로 있어서 몰랐는데 믹스된 그 커피 안에 5.5g의 설탕이 들어있다는 거는 각설탕이 거의 두 개가 들어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옆에 분은 혹시 뭘 좀 좋아하세요? 저는 조금밖에 안 먹어요. 콜라를. 콜라를 조금밖에. 네. 처음에는 조금 단 게 땡기더라고요. 그래서 또 먹고 피곤해서 먹고. 그러고 나서는 소화가 좀 안 됐어요. 나이를 조금씩 먹다 보니까. 그래서 소화가 안 돼서 콜라를 조금씩 먹다 보니까 속도 편안하고. 그러다 보니까 양이 늘었어요. 거기다 또 이제 식빵 식빵에다가 딸기잼 차스푼으로 두 스푼 정도 바르고. 그 위에 땅콩잼 발라요. 딱 이렇게 붙여서 콜라하고 먹으면. 맛있죠. 먹을 땐 진짜 행복해요. 딸기잼 두 스푼하고 거기에다 땅콩잼도 이렇게 바르시고. 식빵 두 조각에 콜라 한 캔. 아주 간단하고 그런데요. 제가 계산하니까 딸기잼이 벌써 두 스푼이면 거기에서 20g 정도. 땅이. 네. 땅이 들어있고요. 버터잼에 빵. 여기에 콜라 한 캔 더 하니까. 78g. 그러니까 이거 간단하게 이렇게 하는 게 한 스푼이 설탕 10g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어야 돼요. 이거 한 스푼으로 하는 것이. 78g이면 하루에 섭취 기준 양 더 이상 먹지 말아라는 게 50g인데. 그거 한 1.5배로 초과한 양을 점심때 간단하게 드셨습니다. 그런데 아주 표정은 밝으시고. 아주 좋으세요. 어떡해요. 먹으면 좀 웃어야죠. 잘하는 거예요. 우리 옆에 30대 여성이 계시니까 한번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저는 그 콜라를 유독 좀 좋아하는데요. 좋아하는 걸 넘어서서 좀 사랑해요. 1.5리터를 매일 사요. 매일 한두 병을 사서 매일 그거를 마시는데. 어떻게 먹냐면. 냉장고에서 꺼내놓은 상태로 페트를 그대로 놓고 그대로 마셔요. 그냥 식어도 맛있거든요. 게스가 나가도 괜찮고 단맛으로. 그 단맛으로 먹고요. 그래서 너무 심한 것 같아서 몇 년을 그렇게 먹다가 안 되겠어서. 요즘에는 캔으로 바꿨는데. 안 좋은 거는 캔도 사다 놓으면 많이 먹을까봐. 내일 사러 가는데. 캔을 하나만 먹어야 되는데. 줄이니까 다른 탄산까지 같이 사서. 음료수로 이제 3캔 4캔 이렇게 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많이 걱정이 되기는 하는데. 남들 다 그렇게 먹지 않는다 싶어서. 맞아요. 남들 좋죠. 제가요. 진짜. 먹어요. 어떠세요? 지금 말씀 쭉 들으셨는데. 일단은 먹는 거에 대해서 즐거움을 갖는다는 측면에서는 일단 다 축하, 칭찬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지만 앞서서 우리 김정수님과 김남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중독성이 좀 문제입니다. 적정 양을 드시는 거는 다 좋은데. 이게 마약과 같은, 아평과 같은 중독성이 있어서. 과학적으로 검증된 내용으로 시상하부라든지 해마라든지 뇌에서 마약 중독 환자들이 이렇게 활성화된 부분이. 탄수화물을 좋아하는 분들을 같이 조사했더니 똑같은 부위가 활성화된다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거를 실제적으로 당 음식만 보여주어도 그 부분이 벌써부터 활성화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자꾸 이렇게 중독성이 생겨서 자꾸 또 찾고 또 찾는 게 문제이니. 이번 기회에 이러한 당을 좀 줄이는 대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당과의 전쟁을 주제로 오늘 나눈 몸신의를 함께하고 있는데요. 과연 당을 이렇게 즐기시는 분들의 몸 상태는 어떤지. 지금부터 그 검사 결과 확인하겠습니다. 어떤 검사였어요? 기본적인 우리 일반 검사에서 혈당을 측정하였고요. 그다음에 콜레스테롤을 측정하였고. 또 중요한 것이 면역 기능을 보는 면역 세포를 측정하였고. 염증 반응 수치 측정하였고요. 일부 대상 참여자분들에 의해서는 골다공증 검사까지 진행하였습니다. 뭐 검사라 지금. 문제는 아까 최재원 씨가 확실하게 식단 공개를 하셨기 때문에. 이 틀에 600g이 넘는 설탕을 주셨잖아요. 당 성분을. 그래서 조금 염려가 되는데. 저도 좋지만 저분들도 많이 걱정. 남독점. 오늘 위험 경고등으로 보여드릴 거예요. 빨간불이 많이 켜질수록 위험한 겁니다. 자 그러면 최재원 씨. 눈이 더 커졌는데. 검사 결과. 같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원 씨의 검사 결과. 보여주세요. 일단 탄산음료 중독에다가. 음식 같은 데에도. 저희는 설탕이 많이 들어가는 편이고. 달달한 디저트 같은 거 꼭 먹어야 되는데. 대정도. 이 글취야. 600g이다. 고기 한 건이 600g이고. 각설탕 140개 정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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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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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여기까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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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경고등이 들어왔네요. 왜 이런 결과가 나왔죠? 체제현 씨 검사 결과를 살펴보면 당뇨의 위험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어려운 개념이 있는데 당이 높은데 그게 우리 몸에서 잘 이용되어 질 수 있느냐 그걸 인슐린에 얼마나 잘 반응하느냐를 보는 건데 그거에 대한 저항성이 매우 높은 저항성이 매우 높은 13.1이라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 얘기는 당을 조금이라도 과다하게 먹었을 경우 다른 분보다 더 위험성이 매우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은 기준이? 기준이 2.5가 되고 2.5 미만이 보통의 대부분의 정상인이 나오는데 13.1이니까 5배 정도는 높게 나왔습니다. 일단은 당뇨 걱정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면역력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면역성 염증 상태를 평가하고자 해서 C 반응 단백이라고 의학적으로 중요한 수치가 있습니다. 그걸 측정하였을 때 기준치가 0.01,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기준치를 넘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 최재원 씨께서는 0.03으로 경도, 아주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만성 염증 상태가 조금 있다라는 뜻이고요. 콜레스테롤 수치가 210으로 정상 범위를 약간 상회하는 정도여서 빨간불이 하나 켜졌고요. 아까 당 성분에서도 단순 당 섭취율이 좀 많으셨는데 공복 혈당 수치가 실제적으로 135가 나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면역세포, 영어로 내추럴 킬러셀이라고 하고 실제적으로 전투 역할을 하는 군인과 같은 세포인데 보통은 좋은 사람은 한 30%까지 나오는데 적어도 15%, 아무리 우리가 낮게 잡아도 10% 이상은 돼야 되는데 최재원 씨께서는 9.2%밖에 안 되기 때문에 10%가 안 돼서 이런 것들을 줄여야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되겠습니다. 신기하네요. 오늘 돈 내고 가셔. 네, 네. 아우, 진짜. 난 이런 게 정말 당분하고 연관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못했었는데. 당에 과잉 섭취라는 게 몸을 이렇게 만든다는 걸 확인을 하셨죠? 시상으로 아주 명확하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말 걱정하고 계시는 우리 방청석에 앉아계신 시청자 여러분의 건강상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똑같이 위험 경고 등으로 볼 텐데요. 자, 보실까요? 첫 번째 분 누구십니까? 자, 먼저 김남순 씨 확인하겠습니다. 네, 하나 들어왔어요. 아니, 하나가 좋다고. 자, 또 들어왔습니다. 자, 네 개. 네 개. 다행이다. 다행이다. 다행이 아니죠. 아, 그래요? 검사 결과 살펴보면 총 콜레스테롤이 일단 높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 이하가 보통의 수치인데 220 정도로 다소 좀 높게 나왔고 특별히 또 눈에 띄는 거는 염증 반응 수치, C 반응 단백 수치가 0.12. 아까 말씀드린 대로 0.01로 아주 낮게 나와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높았다는 것. 이 정도 수치면 실은 염증 반응이 뼈에도 안 좋은 역할을 할 수가 있어서 우리가 골다운증 검사까지 같이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 사진을 좀 같이 보시면 여기에서 보시면 이제 골밀도 허리, 요추 사진이 되겠는데요. 그런데 수치상 지금 현재 이 골다운증 범위 안에 들 수 있는 그런 수치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당분이 많은 섭취를 하신다면 뼈에도 이렇게 구멍이 많이 나는 골다운증이 더 악화될 수 있어서 지금이라도 조금씩 줄여가는 게 향후 더 나이 드셨을 때를 대비하는 그런 첫 번째 주의하셔야 될 점이 되겠습니다. 단맛, 당분이 뼈에도 영향을 끼신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단 것을 많이 드시면 그게 섭취가 빠르고 다른 영양분, 미네랄 이러한 성분의 섭취를 방해하기 때문에 당이 빨리 들어오는 대신에 칼슘과 마그네슘, 미네랄의 흡수는 방에 대해서 오히려 체내에 빠져나가게 됩니다. 뼈를 구성하는 그러한 필수 영양소들이 섭취가 부족해지기 때문에 많은 연구에서 당을 많이 먹으면 골다운증이 빨리 오고 2차적으로 골다운증에 인한 골절도 많이 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그 다음 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하늘 씨 결과 같이 확인하겠습니다. 자, 위험경고등 결과 보여주세요. 콜라를 1.5리터씩 하나씩 드셨다고 했네요. 하나씩 드셨다고 했네요. 아직은 젊은 34세 나이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 아, 그렇네요. 상대적으로 좋은 결과를 나온 이유는 아직 나이가 젊어서요. 그래서 그래도 3개에 나온 이유는 공복혈당이 113인데 천아이의 초정도 체형이면 절대로 100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벌써 113이라는 것은 향후 당뇨병 발생 염도가 높다고 할 수가 있고 아까 얘기한 대로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수치가 2.8로 기준 위치인 2.5보다는 살짝 높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NK세포의 퍼센테이지가 4.6%밖에 안 됩니다. 당장에 콜라의 섭취량을 줄이지 않으시면 이러한 NK세포의 기능이 계속해서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꼭 줄이시도록 전문가수로서 조언을 드립니다. 결과들이 좋지 않아서 또 염려가 되는데 다음 분 또 결과 같이 확인하시겠습니다. 자, 위험 경고등 보여주세요. 자, 이번에는 김정수입니다. 하나 들어왔고요. 아까 믹스커프를 7, 8, 9잔을 매일 드신다고 하셨는데 4개까지 믹스커피에는 여러 가지 지방 성분도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에 50kcal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7, 8잔 드시면 그것만으로도 밥 한 공기 이상을 추가로 더 드시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고요. 그다음에 혈당의 평균 수치를 나타내는 방어 혈색소도 6.1%로 당뇨 전 단계에 해당이 되십니다. 염증 수치는 0.01 이상이면 높다고 하는데요. 0.7로 오늘 나오시면 가장 높았습니다. 조금 놀라셨죠? 오늘이라도 당장 줄이도록 노력해보겠어요. 그렇지, 그렇지. 한 모금씩 줄여도 뭐 열 운동도 같이 하고 열을 좀 먹으면 열 모금 한 번 큰맘 먹고 한 반 뚝 잘라서 네, 그러니까 우리 그렇게 한 번 해볼까요? 아침, 저녁으로는 이렇게 두 개 다 한 번 이렇게 안 먹어. 자, 이렇게 해서 과인당을 섭취하고 계신 여러분들의 검사 결과 봤습니다. 보고 나니까 우리 식단, 우리 식습관 많이 바뀌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몸신을 모시고 자세히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새콤달콤 샐러드, 달큰한 불고기 가공 설탕 없이도 충분히 가능하다? 달콤하다. 맛있는데요? 설탕, 조청, 밀려 사용하지 않고 뭘 넣으신 거예요? 단맛을 마음껏 즐기면서도 혈당 수치를 뚝 떨어뜨리게 해주는 몸신의 비법은? 이야, 간단하네. 감미도가 설탕의 50배에서 70배 정도 5분의 1 수준의 당을 넣어서 맛깔스러운 음식을 만들었다는 거죠. 건강한 달콤함이 4가 되는 몸신의 건강법 잠시 후에 공개됩니다. 설탕 0g 하지만 당당한 단맛으로 혈당은 낮추고 단맛은 제대로 살려주는 건강 밥상 소개해 주실 분 오늘의 몸신으로 모셨습니다. 다 같이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목신! 안녕하세요. 여러분. 행복해요. 저는 칸. 제가 영국에 있을 때 혈당치가 250까지 올라가서 큰 고생을 했는데 지금은 10 해 동안 계속해서 110 7에서 120 정도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 혈당을 잡아준 몸신 제가 소개를 드리죠.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특별한 분의 소개로 몸신이 나오셨습니다. 누구세요 저렇게. 네 저희 아버님이십니다. 그러면 아버님의 건강을 회복시켜주신 따님. 어떤 이야기예요. 인사 격 소개를 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주도에서 온 강희유라고 합니다. 아버님이 당뇨로 좀 걱정을 많이 하고 계셨고 식구들도 이제 가족력이 있어서 이것저것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요리연구가까지 이렇게 되었습니다. 아버님께서 영어를 하시고요. 또 영국에 계셨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간단히 아버님 소개를 해주신다면 건강상태와 함께. 아버님은 영어영문학과 교수로 계셨고요. 20년 전에 교환교수로 잠깐 가셨다가 그쪽에서 이제 식생활이 반이 바뀌다 보니까 당 수치가 높아져서 검사를 이제 거기서 받고 알게 되신 거예요. 네. 혈당 수치가 250이었는데 지금 거의 정상을 회복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무리 비밀 비법이라 하더라도 먹기 힘들만큼 막 이렇게 만들어버린 경우도 있는데 요리연구사라고 하시니까는 좀 기대가 되는데요. 아버님께서는 이제 많이 다 끓으셨나요? 단 음식은? 이제 아니 끊지는 않고요. 단 음식을 이제 당당하게 다른 단맛으로 설탕 조청 밀려 사용하지 않고 즐기시고 계십니다. 어? 그래도 당면은 단맛이라는 것 자체는 없애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걸 매일 그렇게 드시고 계시죠? 괜찮나요? 네. 단맛을 매일매일 드시는데 특별한 단맛을 이제 음식으로 이제 조절하시면서 지금 20년 가까이 앓고 계시는 당을 이제 3년째 약을 끊으시게 된 상태까지 오셨거든요. 아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그 비결은 무엇일지 평상시 모습 저희가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안 좋았을 때가 영국에 있을 때인데 소변이 포함된 당이 엄청 높아요. 250이 넘겠죠? 그래서 현재는 120 이하로 120 이하로 내려가 있어요. 뭘까? 아버님의 음식은 이제 전담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자 지금 뭔가 비법이 나오나요? 아 뭔가 있습니다. 냉장고 안에 아 뭔가 있습니다. 냉장고 안에 아 뭔가 있습니다. 냉장고 안에 뭐지? 크게 가르쳤네요. 네. 저희가 볼 게 없습니다. 아버지 식사 주세요. 보통 우리 밥상에 오르는 요리들하고 비슷한데요? 똑같아요. 비슷한데요. 설탕은 지금 전혀 단 한 스푼도 하나에 두고 가지 않았습니다. 설탕 맛은 단맛이라고 좀 뒤에의 맛이 떨죠. 그런데 이 단맛은 지금 맛이 떨어지가 않아요. 이야 신기하네. 내가 하고 싶은데? 제일 품질한 삶인데? 자 2시간 후에 혈당 체크 여전히 하고 계시네요. 설탕을 쓰지 않고도 단맛을 만끽하면서 설탕을 뚝 떨어지게 만드는 그 비법 궁금하시죠? 궁금합니다 아버님께 그러고 보니까 아버님을 많이 닮으셨어요 진짜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아까 화면에서 보니까 아버님 밥을 차려드릴 때 냉장고에서 저희는 가면서 못 봤어요 뭔가를 꺼내서 거기다 넣었단 말이에요 근데 설탕이라든지 물론 이런 건 냉장고는 안 하잖아요 지금 말씀해주세요 뭘 넣으신 거예요? 해도 돼요? 얘기하세요 그 비법 결정적인 단맛이 이제 문제가 될 텐데 그러면 그 밥상 그 식단을 저희가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차려진 음식들은요 강양이 단맛이 필요한 음식인데 어떻게 맛을 냈을지 일단 드셔보시죠 진짜 그 맛이 나요 알겠습니다 오이 무침도 알죠? 오이 무침도 이렇게 그냥 살짝 달면서 상큼한 맛? 당을 충분히 많이 썼을 것 같은데 당을 한 톨도 안 썼다니 너무나 놀랍습니다 갈면서도 향까지 뭔가가 들어있는 굉장히 뭔가 엄청난 비법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너무 맛있어요 현 놈이 현 놈이 그럼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네 네 아 이게 무슨 이렇게 예쁘장한? 네 어 뭔가? 예? 이름이? 이렇습니다 천연 흑설탕 천연도 안 하네 그럼 설탕은 안 하네? 제가 여기 있는 까닭이 있습니다 왜요? 왜냐고요? 제가 한번 맛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부터 먹어볼까요? 아 먹어도 돼요? 완전히 흑설탕 녹였다가 얼어놓은 것 같은데 한번 먹어봐도 되죠? 흑설탕 뭐야? 뭐야? 맛있어? 설탕 달아 진짜요? 달아 진짜요? 과자야는 뭐예요? 무슨 맛인지 살짝 좀 느낌이 있는 음 뭐가 씹어요 뭐가 씹어요 와 또 뛰어나간다 뛰어나간다 요번에는 뭘 이거 한번 해보세요 네 따단하면 주라 이거 너무 달아 다냐! 그것만 한번 얘기해볼까요? 노란게 맛있을 거 같은데 오 왜? 달아? 인상하네 달면서 매우면서 묘해요 매워? 매워? 약간 매우면서 달면서 노란색 노란색 드셔보세요 이거 노란거요? 어 이쁘잖아 아 진짜요? 하나만 주라요 하나만 주라요 이건 뭐 이건 뭐 이건 그거죠 하나 먹어 너무 좋아 어때 이리 가져와 밥 빨리 선생님 하나 드릴게요 뭔데? 나도 여잔데 하나볼까? 이거 드셔볼까? 이건 그냥 집에서 이렇게 해 놓고 드시기까지도 단식으로 여름에 아이스크림 사줄 때 아이스크림 드시 말고 읽어주면 너무 좋아요 먹어보니까 감이 좀 오네요 와 이거 먹어서 거기 먹어야 이렇게 만나는 뒤끝 맛이 또 아주 개운하게 딱 떨어졌습니다 네 요걸 요리에 활용하셨다는 건데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 정체를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와 천연 양파 닭설탕 천연 사과 갓설탕 천연 파인애플 닭설탕 이렇습니다 와 여기에 재료가 파인애플 양파 사과였어요 근데 네 그럼 이 세 가지만으로 만드신 거예요? 네 아까 전부 그 새콤한 오이무침 불고기 뭐 짭짤한 뭐 삼치조림 전부 다 이 세 가지 재료로만 정말 그래서 아까 그 생선살도 그렇고요 그 불고기가 그 뽀석뽀은 게 하나도 없고 굉장히 연하고 부들부들했거든요 네 이런 과즙을 이렇게 가서 넣었기 때문에 그 비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다른 과일도 있었을 텐데 왜 하필 얘네들 세 개를 이렇게 집중적으로 얼리셨나요? 어디에서 힌트가 나오셨나요? 연구를 하다 보니까 양파 같은 경우는 이제 불에 과연해서 점점 익히게 되면 단맛이 증가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뭐 파인앱슨이나 사과는 고기에 자주 연육작용으로 사용하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활용할까 하다가 이제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아 자 이 스튜디오 안은요 지금 뭐 설탕 한 스푼 쓰지 않고 아주 분위기가 달달해졌습니다 이 맛의 비결 천연각설탕 지금부터 만들어 보겠습니다 주재료는 이렇게 딱 나와 있는데 이것만 필요한 겁니까? 네 간단해요 우선 양파 얼음을 먼저 만들려고 하는데요 양파는 이제 재료 분량이 양파 두 개에 물 한 컵 정도 넣으셔서 얇게 채 썰어서 불에 졸이시면 돼요 양파는 되도록이면 얇게 썰어주셔야 익히는 시간도 단축되지만 안에 집이 금세 나오기 때문에 양파는 얇게 채 썰어주시면 돼요 네 양파의 경우에는 그 매운맛의 성분이 프로필 설파이드라는 성분인데 이것이 가열을 하면 이게 좀 분해되면서 프로필 멀카탄이라는 단맛이 굉장히 강한 물질로 바뀝니다 황화물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당이 아니죠 감미도가 설탕의 50배에서 70배 정도 이렇게 크기 때문에 소량만 있어도 굉장히 단맛을 우리가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죠 양파 두 개에 물은 어느 정도예요? 물 양은 반을 사용하시면 돼요 하나에 반 컵 정도 사용하시면 된다고 네 양파의 반 정도 잡으면 되겠네요 네 네 해서 이렇게 준비된 물을 넣고 네 그냥 끓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끓여요? 네 네 몇 분 정도? 아무것도 안 넣고 보통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걸릴 텐데요 네 네 지금 이 상태가 되실 때까지 끓이는 거니까 그대로 끓이는 거니까 아 수분을 완전히 더 날려주시면 더 당분이 증가되고요 아 한 번 더 갈아요? 네 거의 수분이 살았릴 정도까지 아주 무르게 네 이렇게 준비가 아래 되어있으면 동강 가리네요 네 아주 곱게 갈아주시면 재료로 쓸 때 전혀 이것이 양파인 걸 못 느낄 수 있고요 식감을 느끼시고 싶으면 조금 굵직하게 갈아주셔도 좋습니다 그거를? 얼음 틀에 이제 넣는 거예요 아 그냥 두 대도 넣으면 돼요? 네 그대로 이렇게 준비를 해서 다른 건 안 넣어 간단하네 이거 그대로 얼려서 얼렸다가 그대로 쓰기만 하면 되는 거죠 네 꺼내서 하나씩 두 개씩 보관했다가 야 편안하다 양파는 이제 그렇게 완성이 됐는데 파인애플이나 사과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아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핸드 블렌더나 믹서기나 하셔서 물 이런 거 상관없이요 과일에 수분이 많기 때문에 잘 갈립니다 그대로 넣어서 얼려주시면 됩니다 아 알겠습니다 완전히 통째로 파인애플과 사과인 거군요 저 파인애플하고 사과는요 과당 성분이 굉장히 있어서 단맛을 아주 잘 느끼게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설탕보다 훨씬 더 달다 느끼는 것은 과당이 있어서 그런데요 저 안에 들어있는 이 과당을 이렇게 얼려서 사용하면 좋은 점이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 안에 들어있는 섬유소가 우리 몸에 흡수되기 쉬운 형태로 좀 바뀝니다 아주 얼렸다 놓고 또 그걸 갈아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형태로 바뀌거든요 거기에다가 비타민 미네랄 이런 것들은 전혀 변하지 않고 그래서 이것들을 쓰면 단맛도 훨씬 많이 느끼면서 건강에 좋은 이런 결과가 있었어요 여기서 온 국민의 궁금증을 하나 건드려보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모든 과일도 과다 섭취하게 되면은 이 당의 흡수가 점점 점점 증가해서 당에 안 좋은 그런 귀가 결국에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은 여기서 얼마만큼 넣어야지만 그렇지 여기서 과일 그 맛만 내고 몸에 해롭지 않을까 그렇지 난 이걸 여기서 내가 금방 강력하게 해주자 맞아 맞아 이 질문이 지금 종로 쪽에서 많이 오고 있어요 정말 결정적인 질문을 하셨습니다 네 정말 좋은 질문이고 꼭 필요한 질문이며 그래서 저희 이 코너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과연 이 각설탕 하나에 양파 각설탕 하나에 어느 정도 당분이 들어있느냐 오늘 저희가 계산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이 얼음 한 조각 이 틀에 7g의 얼음이 들어가는데요 이 안에 들어있는 당분의 함량은 0.5g 그리고 이 큐브에 들어있는 사과는 0.8g 그리고 파인애플은 0.7g의 당무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단위가 아까 콜라나 음료 얘기할 때하고는 완전 다르죠 1g이 훨씬 못 미치는 양들이 들어있는데 문제는 이것이 조리를 할 때 몇 개를 들어가느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 조리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뭘 만들어 볼까요? 우선 샐러드를 먼저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까 새콤하게 드셨던 샐러드에는 파인애플 큐브 한 개 한 개요? 네 0.7g이 들어가는 거네요? 네 0.7g 사과 사과 하나 이렇게 넣으시고요 양파 아까 드셔보셨을 때 간편한 맛을 느끼고 싶으시다면 같이 이렇게 하나씩 넣어주세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오이무침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이무침 이만큼 만드는 데는 재료가 얼마나 들어갈까요? 오이무침의 당분은요 사과 하나 그리고 양파 한 개 기본적으로 사용해 주시고요 단맛은 이걸로 내리고 네 단맛은 내고 이제 무침 보통 기본적으로 하시듯이 고춧가루 약간 그다음에 액자 조금 넣으셔도 상관없고요 네 참기름 좀 넣었고 새콤달콤하게 드시길 원하시면 식초를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맞죠 소금은 안 쓰세요? 네 소금은 가능합니다 네 고마워요 보통 샐러드 1인분에 들어가는 드레싱에 보통 당에 한 7g 정도 들어갑니다 거의 한 3분의 1 정도를 가지고 아주 정말 상큼한 맛을 낸 거고요 또 이 오이무침의 경우에는 지금 실제 당만이 문제가 여기에 들어있는 비타민이라든지 식이섬유 그대로 즐길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현명하신 좋은 방법입니다 선생님 어떠세요? 사실은 환자들에게 식이요법 말씀하시면서도 참 이 지키기가 쉽지 않겠다 인간적으로 그런 생각 드실 때가 있으시잖아요 제가 실제로 환자를 볼 때 그냥 무조건 줄이기만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이런 놀라운 광경을 보고 저도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실제 이런 방법을 통해서 첨가당은 내리고 천연당은 유지하는 또 올리는 방법으로 우리가 당당하게 혈당은 낮추고 건강은 얻어가는 그러한 좋은 방법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자 여기 한 가지 정말 궁금해하신 게 아까 조림하고 불고기에 어떻게 이것만 놓고 맛을 냈느냐 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이것만 놓고 맛을 내셨어요? 네 특별한 비법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특별한 비법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아 그래요? 당 함량은 절반 달달한 맛은 두 배 당이의 몸실에 또 다른 비법은 삼치조림 맛이 완전 살아있고요 아무것도 필요 없죠 이것만 들어가면 됩니다 이것 하나면 당근 걱정 없는 즐거운 밥상 준비 끝 5분의 1 수준의 당을 넣어서 그런 맛깔스러운 음식을 만들었다는 거죠 아주 좋은 노은 사례가 된 것 같습니다 과연 그 정치는 잠시 후 공개됩니다 자 여기 한 가지 정말 궁금해하신 게 아까 조림하고 불고기에 어떻게 이것만 놓고 맛을 냈느냐 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이것만 놓고 맛을 내셨어요? 네 특별한 비법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특별한 비법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음식에 설탕 없이 단맛을 내는 결정적인 비법 한 가지 더 공개합니다 끌어주세요 네 간장? 무설탕 만능 맛간장 사실 요즘에 주부들 맛간장 많이 만들어 놓고 쓰시는데 설탕이 들어간단 말이죠 저희는 네 그렇죠 일반 저희가 예전 레시피 여기 맛간장이라고 나와있는 레시피 보면요 간장 6컵에 설탕 1컵 아 사용하는데요 이 설탕 1컵은 보통 150g 정도 들어있습니다 네 네 근데 이거를 이제 제외한 저는 설탕은 달 한 톨도 쓰지 않고 설탕은 달 한 톨도 쓰지 않고 설탕은 달 한 톨도 쓰지 않고 섞여있는 재료로만 단맛을 내는데요 지금 여기 저희가 이 맛간장 만드는 재료를 소개해드리면요 기본적으로 저희 간장 자주 쓰시는 간장 2컵 그다음에 대파 10cm짜리 1개든 2개든 상관없고요 그리고 무 10cm 한 토막 그다음에 양파 1개 사과는 적당한 한 반개 정도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 들어가는데 저희가 설탕 이만큼 넣는 것만큼 맛을 내실 수 있다고요? 네 제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맛간장 맛간장 맛을 보면 또 그 집안의 요리 솜씨를 알 수가 있거든요 지금 보니까 약간 건더기가 있어요 건더기가 그대로 이 식이상류까지 다 쓰시네요 통째로 맛간장 어구야 맛간장 어구야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냥 비벼 먹으면 되겠어요 진짜 맛있어요 저 하는데 거기다 사실 건어물까지 넣어서 나중에 체류 다 벌러내서 물만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다 재료까지 다 사용을 하는 거네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은 이제 아주 깔끔하게 보통 간장 상태를 만드는데 여기에는 그 건더기까지 다 쓰기 때문에 통째로 쓰실 수 있는데 제 생각에 이거는 좀 보관 기간은 길지 않을 것 같네요 2주 정도 냉장부에 보관하시고요 냉장보관하시고요 이거 맛보니까 딱 아까 그 불고기맛 참치 조린맛이 완전 살아있고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이것만 들어가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맛간장 한번 직접 만들어 보겠습니다 통이 깊은 냄비를 준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준비된 간장 일반 간장이에요 간장 2컵 그리고 다시마물은요 다시마를 미리 이렇게 물에 우려두면 바로 사용하실 수 있어요 네 4컵 기준 넣어주시면 됩니다 다시마물 4컵 지금 여기에 청주가 반컵이 들어갔고요 네 네 그리고 여기 이제 문제의 재료들 네 그 다음에 이제 대파 대파요? 통으로 흰 부분을 넣어주시면 이 대파는 흰 부분에 단맛이 더 많기 때문에 그 파란 부분을 넣으면 진물이 납니다 그래서 간장이 탁해지고요 이렇게 흰 부분을 재료 그대로 넣어주고 끓여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사과는 반개를 이렇게 얇게 채썰어서 넣어주시면 되는데 얇게 썰어서 끓이면 당분이 더 빨리 나오고요 어차피 이것은 이제 끓여서 하루 후에 사과는 건져서 사용할 거기 때문에 두껍게 쓰는 것보다는 얇게 썰어서 빨리 우려내는 게 훨씬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사과가 천연 조미료네요 네 주요 조미료 그리고 무와 양파가 있는데요 이것은 통째로 넣지 않고 이렇게 강판에 갈아서 미리 준비를 했습니다 갈아서 내주면 이 국물에 이 즙이 훨씬 더 빨리 우러나서 단맛을 더 증가시켜주는데 아까 완성품에도 그 건더기가 돼 있는 게 바로 이건데 네 아예 처음부터 한 번 다 넣었네요 네 전부 넣어서 불량 불량 네 불량은 이 끓이는 양에서 3분의 1 정도 줄었다 싶을 때 그냥 꺼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잘 모르시겠다 하시면 사과가 간이 배어서 간장이 물이 들어서 약간 투명해지기 시작할 때 끓이시면 좋습니다 네 이런 채소를 간장에 넣어서 이렇게 맛간장을 하시면요 채소에 들어있는 수분이 빠져나와서 간장이 좀 더 염도가 낮아지고요 또 여기에 덧붙여서 칼륨 성분이 나오기 때문에 나트륨을 배출하는 데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맛있게 만들어진 맛간장 설탕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아까 만들어 놓은 또 각설탕 천연각설탕을 합해서 저희가 불고기와 삼치조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고기가 와 있네요 네 색깔이 아주 네 우선 뭐 재료가 아주 간단해요 네 네 고기를 먼저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서 네 참기름 참기름 한 두큰 네 다손마늘 넣어주시고요 네 파도 그냥 다 넣어주세요 그냥 다 들어가네 그냥 뭐 예쁘게 어떤 순서 상관없이 다 넣으시고요 그다음에 저는 양념이요 네 제가 준비한 이 사과 양념은 이것이 책임제입니다 양파 양파 바른거 두께 그다음에 아까 그 맛간장 무와 양파가 골고루 갈려서 섞은 다섯 스푼입니다 다섯 스푼 다섯 스푼 그래서 그냥 조물조물 묻혀주시면 되고요 이야 이렇게 단단하게 했는데 아까 그 맛이 났다는 거 어떻게 나눌 수가 없지 제가 계산해보니까요 실제 이 맛간장 한 스푼에 0.3g 정도 이 설탕이 들어있고 당분이 들어있으니까 지금 다섯 스푼하니까 한 1.5g 들어갔고요 여기에 양파 아름 아까 두 개 넣으시고 또 사과 각설탕 두 개 넣으셔서 거기에서 2.6g 하니까 다 합해도 합성 1g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저희가 아까 맛봤을 때는 굉장히 이렇게 이게 정말 그 불고기에 고유한 그런 들썩지근한 맛이 살아있었거든요 보통 200g 소고기로 불고기 양념을 할 때 설탕이 한 20g 정도 들어갑니다 통상적으로 하는데 거의 5분의 1 수준의 그런 당을 넣어서 비슷한 형태의 당 맛이 나는 그런 맛깔스러운 음식을 만들었다는 거죠 한 가지 더 삼치조림도 한번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삼치조림을 준비했는데요 삼치 이제 1인분 그래서 반토막 물을 먼저 냄비에 깔아서 준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양념을 섞어 보겠습니다 다진 마늘 1큰술 그 다음에 고춧가루도 1큰술 그 다음에 저희가 사용하는 지금 이 양파 얼음 양파 얼음 1개 그 다음에 사인아파 2개만 넣어도 이 2개만 넣어도 충분히 아까 드셨던 단맛을 내실 수 있는데 대파는 조림장에 넣어서 묻혀주시고요 손 부분은 송송 떨어서 양념장에 양념장 해주시고 이 양념장과 생선을 넣어서 같이 조려주시면 끝납니다 네 또 계산하느라고 제가 또 바빴습니다 너무 적은 단위를 준비해서 지금 네 이건 뭐 너무 적지만 그래도 잘 더했습니다 이 삼치조림에 맛간장 몇 스푼 들어갔으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당의 양이 1.2g 정도 됐고요 또 파인애플 각설탕 1개 양파 각설탕 1개 각각에 0.7, 0.5 들어가서 1점이니까 지금 2.4g 정도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실제 삼치조림 같은 거 1인분 할 때 1인분에 기본적으로 설탕 1,7,7,5g 정도는 들어가요 그러니까 지금 절반의 당의 양 그것도 천연당을 가지고 설탕을 넣어서 조리한 것 이상의 맛을 냈다는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몸심께서 이제 차린 천연각설탕 유리 밥상을 보니까요 이 모든 걸 한 끼에 다 먹어도 다 계산해 보니까 당의 양이 생각보다 많이 적었습니다 조금 더 먹을 걸 그랬어요 저는 앞서 아버님께서 이렇게 식사를 하실 때 양이 대부분 많으신데 당뇨 환자신데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드셔서 더욱 건강해진 까닭을 저희가 확실하게 알게 됐네요 보시다시피 우리가 첨가당 즉 설탕이나 이런 것들을 쓰지 않고서도 야채나 과일로서도 충분히 당 맛을 낼 수가 있고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25g 이내로 유지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모험 사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당 함량은 낮추고 음식의 맛은 올려주는 당이 몸심의 천연각설탕 먼저 양파 각설탕 만드는 것부터 알려드릴게요 양파 2개를 얇게 채 썰어준 다음 물 한 컵과 함께 중불에서 20분간 끓여주세요 그 다음 잘 갈아서 얼음틀에 넣어주기만 하면 되는데요 이렇게 하면 양파 각설탕 만들기 끝 사과는 잘 씻어서 껍질째 갈아주시고요 파인애플도 갈아서 얼려주기만 하면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는 초간단 천연각설탕이 완성됩니다 두설탕 만능 막반장 만드는 법도 알려드릴게요 간장 2컵 다시마물 4컵 청주 반컵을 냄비에 부어주세요 그리고 대파 흰 부분 2개 얇게 슬라이스한 사과 반개를 넣고 마지막으로 양파 1개와 물을 갈아서 넣은 뒤 약불에서 간장의 양이 3분의 1이 될 때까지 졸여주면 됩니다 이제 실온에서 하루가 지난 후 사과만 건져내면 완성입니다 어떠세요? 설탕 한 숟가락 쓰지 않고도 건강한 단맛을 만드는 방법 여러분도 오늘부터 건강하고 당당한 단맛을 즐겨보는 건 어떨까요?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몽싱이 되는 그날까지 나는 몽싱이다 감사합니다 생긴대로 병이 온다 얼굴 건강법 건강법? 통상의학은 동의보감에 나와있는 내용들을 발전해간 그런 이론이고요 얼굴의 모양이 둥근형인가 코가 큰가 작은가 눈이 둥근가 생긴 모습의 형을 파악하고 어떤 질병에 취약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대장 쪽 하고요 스트레스로 자궁 쪽이 색깔에 따라서 위장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콧구멍은 이제 방광을 뜻하는데요 다 맞아요 진짜요? 네 동의보감에 보면 똑같은 질병이 있더라도 형상에 따라서 치료법을 관리해야만 치료 효과를 확실히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동의보감은 진짜 훌륭한 겁니다 네 여성청결제 질경이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여성골반근육강화기 베리안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동아일보사에서 나는 몸신이다 책을 드립니다 동아일보사 동아일보사 대기지ета